우리가 어떤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감정이죠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정말 정말 힘들고 불안하고 떨림이 있었다가 그 일이 딱 해결되고 나면 찾아오는 감정 안도감 안정감이지 않을까요? 마음에 너무 두려웠는데 불안했는데 말이죠 그런 안도감 안정감의 반대는 그래서 불안감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불안감이 이렇게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상치 못하는 위험과 고통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더 큰 게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게 불안감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이 불안감 가운데 싸워나가야 하는 전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요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가운데는 화평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할 때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연세 지갑하신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조직신학 하셨던 분인데 스위스 바젤에서 신학을 했었어요 그 스위스 바젤이라고 하면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거기서 마지막 교수 임직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성향을 가만히 보면 좀 독특하긴 하셨어요 모든 분들은 대개 이제 목사님들 축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사도들의 축도를 하거든요 저도 그것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쭉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채풀이 끝나고 축도를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래요 그러더니 민숙이 6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론의 축도를 함께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아론의 축복이냐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모세가 리드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대제사장을 모세의 형인 아론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을 역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더니 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백성들 축복하라고 해 그렇게 주셨다라고 해서 별명이 아론의 축도 아론의 축복 뭐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도문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대요 저희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다 같이 손 이렇게 올려보실래요 올려보시고 여러분들도 축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고 민숙이 6장 24절부터 26절 읽을 텐데 한 절씩 읽어볼게요 먼저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절망과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절망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작은 초 하나도 어둠 가운데 비춰지면 얼마나 큰 도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빛나는 태양과 같은 그 얼굴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춘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원하고자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26절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팔 아프시죠 그거 하셨다고 팔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말렛과의 전쟁 때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를 주신대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기서 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망하다 불타다 혹은 돕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의 의미가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이게 바로 들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혹은 계속해서 주시하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참 일리가 있는 게 저도 이제 막 1년 지난 셋째 막둥이가 있잖아요 이 아들이 이리저리 뛰노는 거 보면 아직 뛰지는 못하고 여기저기 막 기어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요 제가 저쪽에서 땅바닥을 치면서 이리와 이리와 그럼 강아지랑 똑같아요 얼마나 빨리 이렇게 귀여우는지 말이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이렇게 노심초사 아이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애가 뭘 삼킬지 뭘 부술지 모르니까 때로는 이 아이의 행동을 계속 제가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제가 주시해서 보는 이유는 너무 이 아이가 사랑스러워서도 있겠지만 이 아이가 염려돼서 혹여라 다치지는 않을까 말이죠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 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로 우리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바라봐 주신다고 했죠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신대요 평강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그 유명한 샬롬입니다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를 보면 안전 혹은 번영 안녕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안전하고 이 땅에서 번영을 막 이뤄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오죠 안정감이 들잖아요 안정감 그게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뭔가의 그 안정감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의 내적인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때 이 평강이 잘 유지가 되던가요 우리가 그냥 혼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했을 때 뭔가 비즈니스가 잘 풀리고 관계가 좋고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되고 할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갈 때 그때는 안정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가던가요 아닐걸요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산 넘어서 또 다른 큰 산이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어디 아파서 치료하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가 또 고장이 나요 자식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자식 놈이 또 열받게 해요 해결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다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자식이 없어서 오는 외로움 그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달래지 못해서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줄어드는 작아지는 것 같은 나의 모습 그것도 또 어려움이겠죠 자식 없어서 오는 외로움 달래려고 강아지 하나 키웠어요 입양했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얼마나 마음에 또 상심이 오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저녁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갑자기 벨을 땡동 눌러요 저녁에 그래서 저는 방 안쪽에 있었는데 당연히 아무도 안 오니까 저도 그냥 편하게 입고 있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방에서 누가 오셨지 누가 오셨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60대 백인 할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종이 한 장을 저한테 이렇게 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 제보해 주면 500불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종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었으면 저렇게 도어 투 도어 찾아다니면서 저렇게 찾고 있을까 인생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시작부터 너무 부정적인 무거운 얘기만 했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오늘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형을 누리자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드러나신 아포칼립토라 그랬죠 닫혀져 있던 뚜껑이 확 열리는 것이 아포칼립토 헬라오라 그랬어요 세상이 알 수 없었던 것 희미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오픈되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죄로 허우적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형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선행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이 우리의 죄 문제였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 얼마나 얼마나 수행을 하고 노력하고 착한 일 한다 해서 그게 뭐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뭐가 힘든지 아세요? 뭐가 힘들던가요? 여러분들 죄 안 지어본 사람처럼 저를 이렇게 노려보지 마세요 죄 짓고 나니까 어떠세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죄에 대한 마음의 부담으로 찾아오는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죄책감이라고 해요 이 죄책감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으면요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나 보다 모든 게 다 그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저는 이 간과하셨다라는 말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반드시 심판이 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셨다는 거예요 6월절이 그 의미잖아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신 거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너 이제부터 죄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너 죄 없다 이전 너가 지은 모든 죄들 다 사라졌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은 1절 중반절에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된 죄사함입니다 그 죄사함에 안정감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것도 그냥 화평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어떤 잇몸약 광고가 있었어요 이가탄이라고 아세요? 그거 아주 그냥 시리즈별로 계속 나왔던 문구가 있었는데 이래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기억 안 날 텐데 어르신들은 웃는 분들은 기억나는 거지 그게 참 진리예요 보세요 이가 있는데 잇몸이 상했어 그래서 이가 있는데 이것을 고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할 수가 없는 거지 씹으면 뭐해? 이게 이가 막 아파가지고 씹을 수가 없고 뜯을 수도 없어 맛을 봐야 즐기죠 이 진리 아니에요? 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냐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죠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그 화평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바로 그 유명한 히브리어 샬롬의 헬라어 버전이에요 헬라어 버전 우리 보실까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저게 헬라어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에이레네 이 단어 역시 평화 번영을 뜻하고 있어요 좀 더 그 의미를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요 국가적으로 평온한 상태 혹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말이 뭐죠? 서로 보면 샬롬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샬롬 샬롬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전쟁이 뭐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강대국이 맨날 찾아오고 쫓겨나고 상하고 다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 전쟁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마음의 안정은 있으십니까? 왜 우리나라도 예전에 밥 못 먹고 살 때 우리 권사님들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슈? 우리 충청도는 식사하셨슈? 늘 식사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식사 못 먹을 때가 많으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거 아니 역사적인 것들이 늘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나라의 문화와 인사를 보면 아 이 나라가 어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우리의 삶이 전쟁과 기근에 시달린다면 그 안에 화평이 있겠어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특히 이게 영적인 불안감과 죄책감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삶이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화평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면의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전쟁에서 혼자 허우적거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환호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죄책감, 무거운 짐, 불안감 다 떨쳐버리고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이 화평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럼 이런 화평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나타나야 하는가 건면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좀 더 매끄럽게 세 번역으로 함께 보실까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래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뭐예요? 어떤 기대하지 못했던 일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 영생을 뜻하는 거죠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생의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은 인생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또 뭘 말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앞서 바울은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 뭔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영광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로마사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아닌 썩어져, 문드러져,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 뭔가요? 그저 한순간의 쾌락, 번영을 추구할 뿐이에요 그렇게 죽어라 고생해서 그 영광을 얻어본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 세상의 영광이 영원할 줄 착각합니다 특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영광을 잃어버리잖아요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영광을 쫓다가 그것이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거나 내가 손해를 입었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1.1핵도 변치 않는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그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함께 읽을게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그 영광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먼저는 메시아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어떤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구원 사역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는 그 승리의 날 모든 마귀 사탄의 권세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다 떨어지는 그때 그 영광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그때에 대해서 보는 것이 뭔가 이 흐린 거울 옛날에 그 알루미늄으로 된 이제 구리로 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리대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완전히 선명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서로의 얼굴을 맞대서 보는 것처럼 선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삶이 즐거운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떤 거랑 상관없어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때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 따위가 우리의 삶을 회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영광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삶에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꾸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아니 저만 해도요 정말 제가 좋은 곳을 갔다 왔거나 정말 재미있는 영화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면 이거를 꼭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나누고 자랑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구원을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도 나와 함께 이 소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매님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 자매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도 사실은 지금 힘든 거 있는데 영광의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보니 난 너무너무 행복한데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자랑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특별한 방법을 자꾸 교회에서는 훈련을 시켜요 저도 사실은 전도학교 여러 차례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똑같아요 전도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즐거운 삶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 달달달달 외워서 그거 선포한다고 암송한다고 그거 사람들 돌아올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 저 보실 때 표정 밝아요? 어두워요? 지금 말고 이제 오늘 밝죠 물론 저도 어두울 때 있어요 저도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자꾸 즐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 펜사콜라 한미젤 침례교회 단임 목사로 와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긴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한 그 말씀을 서로 알아가고 기뻐하고 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요 말씀이 믿어졌을 때 다짐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이 너무나 행복하고 완전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말씀 구약 신약을 읽어봐도 다 모든 것이 이게 전문용어 하나 쓰게 와꾸가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는 이 말씀 뭘로 반박하려도 할 수 없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왜 몰랐을까요?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이 말씀 제가 좀 재밌게 즐겁게 잘 이해될 수 있게 가르치게 해주세요 이게 제 사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잘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물론 설교 준비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주신 은혜를 선포하고 사실은 이 설교라는 것은요 설교자가 자기한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먼저 사실은 은혜가 돼요 저에게 도전이 되고 사실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선포하고 할 때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때 여러분 뭐라고 평가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볼 때 아 저 사람 참 어두워 아 저 사람은 참 계산적이야 나름대로의 평가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첫인상이 참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딱 나왔는데 어두우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변화되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다른 걸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관객 가운데 행복해서 밝아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씀 안 배우고도 그런데 그런 분들 꼭 시험에 들면 얼굴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교회 떠나는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또 깨알 광고 들어가잖아요 생명의 삶 성경 공부 목요일 저녁에 하시든지 토요일 오전 9시에 하시든지 선택하시면 돼요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빛나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감춘들 여러분들 왜 깜깜한 방에 LED 우리 셀폰 라이트만 탁 켜도 얼마나 밝아져요 아무리 이걸 종이로 감춰본들 그 빛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즐거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통한 화평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웃음을 통해 즐거움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 누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많이 부르던 복음성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강이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흘러내릴 때 아무리 큰 바위가 있든 뭐가 있든 나무가 있든 물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에서 흘러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막는다 한들 주님의 그 은혜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 평강이 넘쳐 흐르겠느냐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기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대박난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즐겁수?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의 답변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 그럼 세상은 그러겠죠 저 예수쟁이 미쳤다 세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모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인생 누리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은요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서도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이 세상의 컨셉으로는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란이 오고 연단이 오고 어려우면 표정이 굳어지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위축되고 사람들 안 만나고 방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게 세상의 컨셉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 가운데서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란의 원어적인 뜻이 뭘까요? 마치 이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틀에 포도를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짜내는 것 짜내서 나오는 그 수고 그 아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그게 환란이에요 이런 고통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짜내는 것 같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저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경험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고통 겪는 분들 보시잖아요 아마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한다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슬퍼하시는 분들 옆에서 가만히 보면 이래요 이놈아 어떻게 나보다 먼저 갈 수가 있어 나 어떻게 살으라고 이놈아 이 불효자식아 하나님 나 어떻게 살으라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땅바닥을 치면서 우시는 분들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자는요 이렇게 짜내는 것 같은 아픈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 뭘까요? 헬라와 단어는요 기뻐 날뛰다 혹은 자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짜내는 아픈 환란 가운데 있는데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 날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잃은 자가 그 환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식을 잃은 아픔에 육신적인 슬픔에 울 수 있죠 그런데 이내 곧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며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것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그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인내는 또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는 인내인 거예요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환란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완벽한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넉넉하게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는 자들 누리는 자들에게 오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같은 목장에 있었던 세 가족이었는데 어려움 가운데 다시 재혼을 한 가정이었어요 자식은 없었고 그렇게 행복하게 이 자매가 원래 믿음도 없었고 어느 날은 그랬대요 제자훈련에 들어갔는데 이 자매님이 어떤 어려움을 딱 보더니 교회의 가식적인 모습 싫다고 나 여기 너무 시간 웨이스팅하는 것 같다고 막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장 식구들이 기도로 같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또 마음을 서로 알아가면서 이 자매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가 가난 말기가 된 거예요 나이도 40대 후반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얼마나 상심이 컸었겠어요 그렇게 투병을 하다가 결국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자매가 도저히 그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울고 뭔 얘기만 하면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집에 식사 초대를 해서 또 교제를 하는데 대화가 연결이 안 돼요 계속 우니까 우리를 볼수록 또 그 형제와 함께 했던 그 형제가 또 저를 통해서 같이 중보기도 모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랬던 찰나에 제가 그 자매랑 대화를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이 지금은 마치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을 거예요 한가운데 깜깜한데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터널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끝에는 빛이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세요 혼자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고 우리 예수님이 자매님 손붙잡고 같이 가시겠대요 저 끝에 분명히 빛이 있어요 그 광명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가 우리 교회 식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힘내세요 네 목사님 그랬어요 이 자매가 지금은 얼마나 굳건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픔이 너무 크니까 줄을 옮겼어요 그때 당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목해지를 구하고 있었을 때 원래는 타주로 갈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제가 글리 가면 그쪽으로 이사 오겠다라고까지 말씀으로 같이 한번 살아가고 싶다고 지금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이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 회복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걸 봤어요 결국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이런 환란들은요 주님을 바라는 마음 또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회복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의 잘람을 드러내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문제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배워나가며 그 삶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때 그랬지 하며 같이 키워나가고 같이 세워지는 것 그게 믿음의 공동체 아닐까요 그 가운데 서로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연단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연단은 또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우 단어 도미케 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험 혹은 증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단이 시험이래요 증거래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통한 인내가 결국에는 시험을 잘 통과한 증거로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 연단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희미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단 가운데 증거로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갖게 되는 궁극적인 소망 그게 뭘까요 우리의 부활 아닌가요 지금은 우리의 어그러졌던 영혼이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거룩한 몸으로 회복되는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날마다 날마다 어제와 다르고 또 몇 년 전 다르고 다르죠 우리 육신은 점점 낡아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누리는 그 화평이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자는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하나 없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80, 9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으셨을 때 가만히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안 그랬나요?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즐거움을 누렸던 거 아닌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저 예수님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나니까 금은이 주시는 화평이 날마다 이 속에서 샘 솟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즐겁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또 예전에 한국에 교회 건축이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 부흥되니까 예배당이 없어서 교회 건축 많이 했죠 물론 분위기가 그랬던 것도 있지만 은혜 받고 은혜 일을 어떻게 나눌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파트 팔고 헌금 드리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없는 가운데서도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넘치듯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첫 봉급이니까 이거 다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없는 기간 동안 수고하고 연단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인내하면서 감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제가 전에 간증한 적 있죠? 저희 집 어렸을 때 미니 슈퍼 했거든요 형이 선식이 제가 두식이니까 선두 미니 슈퍼 했었어요 구멍가게인데 옛날에 한국은 다 슈퍼라 그래 그래서 너 양심 있는지 미니 슈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다니시면서 얼마나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이거 몇 년 전에 알은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그때 그거 가게 팔아가지고 반을 건축원금 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깝다 어떻게 그걸 파냐 나한테 좀 남겨주지 제가 그랬을까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목해자로 섰구나 이 은혜와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와 화평을 누리는 인생에는 이 세상에 주는 환란과 어떤 역경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헌신이 이런 기쁨일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대요 평화를 허락하셨대요 우리 가운데 죄로 막힌 이 모든 담을 우리 예수님이 헐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걱정, 근심, 불안감 다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죄책감?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은 뭐라 그랬죠? 교만 교만은 죄입니다 제가 이걸 이분법으로 뭐가 죄다 아니다 정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언젠간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그 십자가 사형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어땠어요? 멘탈이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저분한테 바뀌었는데 저분 로마에서 사형당했네?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뿔뿌리 뿔뿌리 어려움 가운데 흩어진 제자들 또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은 어땠나요? 괜히 예수님께 내 인생 걸었나? 이게 뭐야? 나 이제 어떡하지? 유대인들이 나 잡아 죽이려고 난린데 제자들이 꽁꽁 무서워서 숨어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죠? Peace be with you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누리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내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나는 주님과 함께 평안하다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의 여러분들의 신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